수조차 없어 아저씨 이놈아 너 뭐해 야 우리 수연한테 손 대지 마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저씨가 선물 하나 줄까? 선물이요? 아빠 왔어요? 아빠 수연아 지금은 안 계셔 수연이 잘 때 왔다 가셨어 언제요? 근데 왜 나 안 깨웠어요? 나도 아빠 보고 싶은데 시선 아빠 아빠 금방 또 오실 거야 정말요? 언제 오는데요? 글쎄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 알겠는데 아빠가 아저씨 일 도와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그럼 아저씨 일 꼭 도와주라고 해요 내가 그러라고 했다고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이리 와봐 싸아 이렇게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이쁘지?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쁘네 예쁘게 잘 됐나 거울 한번 볼까? 네 근데 거울이 어딨어요? 아 아 저기로 물어봐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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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어 오신라 오신라 아 레이버 우리 분들 우리 당장 우연히 우연히 유연히 안 돼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서연아. 서연아. 서연아한테. 서연아한테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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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아악! 시현아... 안돼...